제가 떡을 엄청 좋아한다는 점 그래서 오늘 저를 주인공으로 해주신 거죠 확! 맞죠? 갈떡을 사보러 가볼게요 렛츠고! 이야.. 우리 두 사람 만드는 거 맞죠? 엉덩이 두 셋! 안녕하세요! 롤돌프의 이레인지랑 탈탈피입니다! 새예요? 구로 시작하는 새예요? 비둘기! 역전! 역전이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아 난 모르겠어! 깔끔한 입술! 갈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셋! 안녕하세요! 포코리스입니다! 저희 이번에는 6명 다 같이 왔어요! 맞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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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못 부르겠어! 오! 오! 한 번 해봅시다 한 번 해봅시다 한 번 해봅시다 한 번 해봅시다 이게 재밌을 것 같아 맞아 어떤 특징을 살릴까 살릴까? 처음부터 내가 털 치고 나간다고 오오오오 우리가 재밌습니다 오오오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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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는 몰라요 진짜 최고 왜 우리 언니 자정비가 애하고 싶어 와 미친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렛츠고 안녕 안녕 오늘 지은언니 블러셔 좀 다르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했어요 너무 귀여워 안녕하십니까 완전 동양미 대박 동양미 대박 동양미 대박 안녕하십니까 지은언니 고마워 그래서 사진은 언제 찍냐고요? 아 오케이 해줄게요 여보세요 저희 데뷔 뮤비 촬영 현장에 와 있는데요 촬영 이틀차인데 제가 거의 마지막 촬영이어서 둘 다 새벽이고 멤버들은 먼저 갔습니다 저도 먼저 갔다구요 뭔가 뮤직비디오 찍으니까 진짜 데뷔하는구나 약간 이런 게 너무 실감이 나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찍었으니까 짜잔 하고 해가지고 빨리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너무 배고파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석취를 해야 그걸 에너지를 그대로 기록해 어떻게 찍을 거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이게 취리보다 더 치명적이게 기대해주세요 쌓은 잔을 먹고 힘낼게요 쌓이 봤어 또 있어 쌓이 봤어 또 있어 쌓이 봤어 또 있어 털이... 털이... 엉덩이 끝에 어 안 내요 아하하하하하 이게 뭐야? 아 너무 맛있어 여기 가잖아요 왠지 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 나랑 주말에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어차피 그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어? 하하하하하 틸키? 히치! 잘 할 수 있다 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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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봐주께 이쁘게 봐주께 사실 저도 약간 민트인이 약간 내가 저 로그를 나한테 찾으려고 처음 써봤었는데 갑자기 신은씨가 제가 대답합니다 하나 둘 셋 세카! 하나 둘 셋 세카! 하나 둘 셋 세카! 하나 둘 셋 세카! 우와ну communal 아 그럼 살짝 보여드려줘야죠 햇살 같은 모습 하나 둘 셋! 눈이 부셔서 실명한 것 같아요 이번 제 컨셉은요 끝난 인연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고 덤덤한 컨셉입니다 덤덤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덤덤한 숲속을 넘는 요정처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정처럼 이렇게 쭈록 머리띠처럼 이렇게 꾸몄어요 요정이 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거죠 첫 번째는 상의 정답은 정답은 안이 아니라 과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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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더 찾아봐야 돼요? 알았어요 요즘 뺨을 왜 자꾸 쓰시는 거예요? 입이 달랐고 싶었어요 정적 속에서 항상 뺨 항상 어딘가에 저주가 뺨을 오우 미 뺨 안녕하세요 제가 셀카를 못 찍거든요 점점 늘고 있어요 100장 중에서 1장을 고르면 무조건 엄청 많이 찍는다 이쁜 각도를 찾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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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하나 둘 셋 셀카를 후비져 셀카 파인애플과 포도 좋아 좋아 파인애플과 포도 두 번째 과자 먹는 엘사 그녀의 꼴깔콤을 먹고 있다 꿀깔콤을 먹고 있다 꿀깔콤 파인애플 하율라이트에서 관전 포인트가 뭐죠? 우리 한보 이상 이게 또 관전 포인트지 왜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우리 이때 왜 무서워 우리 이때 왜 무서워 오늘은 병아리에요 오늘은 병아리에요 아까는 라라랜드라고 했지만 사실선 병아리에요 헤벡 과fter trên Claro 가사마 이상하세요 잠시만 어 더 울었어 울었어 와 진짜 이거 옆에서 보면 진짜 웃겨 오 현란아 손 올리엄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어요 전 너무 다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 미치겠어 안녕히 계세요 아 이상해 본문을 잊으면 안 돼